두 번이나 법원으로 간 동작구의회 의장 불신임 대립이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은 조진희 전 의장 복귀를 가져왔던 지난번 결정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의장 불신임 집행정지를 기각했습니다. 최면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진희 의원의 두 번째 의장 복귀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조진희 전 의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한 의장 불신임 집행정지가 기각된 겁니다. 의장으로 복귀했던 지난 1차 집행정지 결정과는 정반대 결과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의원들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고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조진희 의장의 의장 복귀가 의회 갈등을 더 부추긴다는 판단입니다. 조진희 의원이 꼭 의장이 아니더라도 의원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기각 이유가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 의회는 최민규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의장 불신임과 관련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해당 행위를 이유로 제명 절차도 밟고 있어 의회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민규입니다.